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구조대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장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정말로 암호화폐가 과세가 된다면은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요 세 번째로 위믹스 그리고 드레이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이 차트는 좋습니다 차트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돈을 잃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왜 그렇느냐 비트코인 제외하고는 나머지 코인들이 지금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UBMI 업비트 마켓 인덱스 차트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시장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3개월 1개월 1주 1일 차트까지 모두 다 차트가 아주 좋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돈을 잃고 계실까요? 자 바로 잡코인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이 얼마냐? 8천만원대입니다 8천만원 초반대인데 지금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이후로 더욱더 제도권 속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 요인은 바로 비트코인 때문이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들은 비트코인 많지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나머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한 분들은 좀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거래대금 순으로 우리가 쫙 놓고 보면은 솔직히 이상한 코인들이 갑자기 갑니다 휴먼스케이프, STP, 누사이퍼 이런 것들이 가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잡코인에 가깝죠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보통 비트코인에 폼핑이 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메이저나 전망 좋은 애들이나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애들이 먼저 올라가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잡코인이 올라갈까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잡코인을 폼핑시켜서 개미들 거래대금 다 빨아먹고 개미들이 이 잡코인에 들어가려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메이저코인 그리고 기존의 전망 좋은 코인 그리고 기존의 비트코인 계열 코인들을 팔고 여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즉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휴먼스케이프 이런 STP, 누사이퍼 이런 걸로 개미들 돈 뺏어먹은 거 그걸로 이런 메이저코인을 담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의 농간에 절대로 놀아나선 안됩니다 여러분들 급등주는 건드리면 안 돼요 무언가 전망이 좋고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코인이라면은 그 코인은 솔직히 탈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호재도 없고 무언가 전망이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 그거는 세력들의 농간질입니다 굳이 급등하는 코인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기보다는 차라리 돌아오는 거 들어가서 버티고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사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의 전종헌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기사 제목은 암호화폐시장 낙관론 다시 고개 드나 비트코인 7900만원 돌파 최고가 근접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19일 뉴욕 증시에서 거래를 시작한 첫날 5%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다 올해 4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직상장한데 이어 비트코인 ETF까지 등장하면서 선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가는 진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런 기대감에 힘입어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4% 가까이 오르며 7900만원 선을 단숨에 돌파했다 국내 비트코인 최고가는 8199만4천원이다 업비트 기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이후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파른 비트코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불장애 시작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 모든 코인 시가총액 중에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 이것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말하거든요 즉 갑작스럽게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간다면은 나머지 코인들까지 견인되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디파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기재부에서 원천징수를 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P2P 방식 디파이 서비스의 가상자산담보대출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경우 25%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은 6%에서 45%가 기본세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 질의에 답변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디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기재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죠 가상자산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은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은 이자총액에 해당하며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인정되기 어렵다 즉 너그네들 디파이로 코인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세금 걷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문제제기도 또 나왔다라고 합니다 김지호 세모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겠다는 거는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이는 가상자산을 화폐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당국이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됐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애초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를 하려면은 금전을 대여해주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정으로 가상화폐를 금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를 한다? 자기네들이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다 자승자박의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과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사를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다 내년에 예정대로 과세하겠다 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기가 이 말을 언제 했느냐 오늘 오전에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내년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탈세와 탈루 자금 세탁 방지할 필요가 있어 과세를 하기로 합의한 건데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원래 목적은 이루기 어렵고 시민 세금만 걷어가게 될 것이다 국내 거래소 간에 거래된 사항에 대해 거래소를 이동했을 때 정보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국제 기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당장 3개월 뒤에 과세를 하겠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 이자 수익은 사금융이라서 아예 파악이 불가능한데 대체 어떻게 과세를 할 거냐 너무나 원론적인 답변이다라고 기재부에게 일가를 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 부총리는 유 의원에게 뭐라 말을 했느냐 지금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인 기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의 좌동욱 임현우 이인혁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석 달 뒤 700만 코인 투자자 세금 떼는데 가이드라인도 없는 정부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년 암호화폐 과세를 위한 연내 세금 징수 및 부가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과세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제도 정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세금을 거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 중 3곳은 정부가 과세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과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거래소도 다른 거래소나 개인 등에서 이관된 가상자산의 취득 원가 처리 문제에 대한 방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정부가 과세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한 곳에만 줬다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세 곳은 받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받은 거래소가 어딜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업비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업비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요새 계속해서 뭔가 추가됩니다 계속 인증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렇게 업비트가 아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웃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비트에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 이거 독과점이거든요 정부 측에서 독과점을 묵인하고 방조한다 이것도 좀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도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면은 거래소 한 군데만 가이드라인을 줄 게 아니라 그래도 국내 4대 거래소에는 가이드라인을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러한 것도 솔직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거래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과세에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코인은 취득 원가가 파악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매겨질 염려가 있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큰 그림만 있고 디테일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 전산망과 연동을 준비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라고 말을 하죠 즉 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이 정말로 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쪼아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큰 그림만 있고 세부적인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세의 대원칙을 언뜻 보게 되면은 간단하다라고 합니다 코인으로 연간 250만원 넘게 벌면은 22%를 세금으로 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팔 때 가격에서 살 때 가격과 거래 수수료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잡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업비트에서 원화로 코인을 사서 업비트에서 원화로 코인을 매도했다면은 업비트가 모든 거래 내역을 알 수 있어서 과세가 어렵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암호화폐가 다른 거래소로 옮겨졌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 가운데서 국세청과 거래소는 딱 한 번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19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대 거래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8월 9월 업체마다 한 차례씩 국세청과 면담을 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곳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과세를 피할 방법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대형 로펌의 한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정 투자자의 계좌에 갑자기 수십억 원의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국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세금 탈루를 발견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애초에 그렇죠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은 그 지갑의 거래 내역을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고 과세를 매길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의 지갑을 알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납분을 잡아냈더라도 시첸말로 해외에서 카드 놀이를 해서 딴 돈이라는 식으로 둘러댄다면 암호화폐 투자 수익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거래소 우리가 실명 인증하고 우리 계좌 인증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과세를 피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용로폼의 변호사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실명 계좌를 바탕으로 거래해 내역이 정확히 파악되는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된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과세를 피할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들고 굳이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코인 투자자들은 700만 명에 달해요 인원수가 7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코인 투자자들의 민심을 저버리고 과연 2022년 3월 9일에 하게 될 대선 이 대선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의문점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사대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과세 1년 연기하라 대선 앞둔 정치권 한 목소리 좌동국 기자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과 특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7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기존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탈세만 조장할 것이다 라며 법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가의 인터뷰에서 1년 뒤로 미뤄야 한다라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도 과세 연기에 적극적이다 라고 합니다 유경준 윤창현 조명희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야 정치권 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는 시기상조다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리스크를 지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많이 들고 있고 이 과세 시스템을 우리가 앞만 봐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홍남기 부총리는 준비가 됐다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과세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을 했지만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위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위믹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심리 시장의 평가는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레이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얼마전에 드레이코와 관련된 흑철 공급량을 제한하는 패치가 올라왔습니다 보게되면은 비천비곡, 뱀골비곡, 저골비곡의 입장을 제한하는 패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 패치 이후로 실제로 작업장 캐릭터가 엄청나게 채굴을 못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더비를 보시면 됩니다 자 더비 같은 경우에는 전일 채굴된 흑철의 총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 더비가 58이었는데 어제 패치 이후로 더비가 31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흑철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채굴되고 있는 이 흑철들 있죠 보게 되니까 작업장들이 많이 캐는 게 아니라 흑철을 실제로 소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흑철 채굴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말은 뭐겠습니까 10월 19일 패치 이전에는 작업장들이 흑철을 많이 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장들은 흑철을 어떻게 할까요 흑철을 캐는 족족 드레이코로 바꿔먹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월 19일 패치 이후로 이 비곡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늘어났느냐 일반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유저들은 흑철을 드레이코로 바꿔먹을까요 바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흑철을 바꿔먹는 게 아니라 흑철을 소모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9일 이전에는 작업장에 의해서 드레이코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0월 19일 이후에는 풀리고 있는 드레이코의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드레이코의 소모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패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이죠 11월 2일에 드레이코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드레이코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핵과금 유저뿐만 아니라 중소과금 유저들에 의해서도 드레이코 소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돌아다니는 드레이코의 물량이 락업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패치가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로 흑철을 캐서 팔아먹는 동남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흑철을 캐고 있고 정말로 유저들이 흑철을 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흑철의 공급에 대한 부족이 어느정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드레이코의 가격 상승도 어느정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2일까지 지금 2주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